슬라를 보면 정박에 안 맞춰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다 카운트를 하라고 그 다음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한국어 어경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첫음에 약간 띠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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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라라 띠라라라 요런 거 어째 그저께 디미앤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랬어 그렇군요 내 삭제 이 둘만 내 삭제 디미앤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형아 그 다음은 내 삭제 그 다음은 내 삭제 거기 많이 커져야 돼 아 좀 더? 응 훨씬 커져야 돼 이렇게 올라가서 따라하는 데 있잖아 거기를 다 엄청 포오테로 생각해 주라고 아 음역도 올라가도 돼 내가 느끼함 없어 내가 느끼함 없어 약간 어제랑 태프가 달라져 약간 내가 헷갈리는 게 있어 아까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살짝 느린데 괜찮아 괜찮아 빨리 안해도 돼 빨리 안해도 돼 빨리 안해도 돼 빨리 안해도 돼 빨라요 지금도? 마음이 자꾸 급해지나봐요 이게 진짜 하여튼 긴바깜는 모습이야 조금만 여유있게 괜찮아 여유있게 하자 아니 이게 빨라지려고 하는게 아닌데 이게 아마 우리가 다 올라가는 그 그 시퀀스트때문에 조금 쌓아지는 게 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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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다시 해봐 우리 완전히. 어, 일로 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